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 나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배우지 못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행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면서 걷는 거 워낙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자처해서 좀 많이 걸어볼 생각입니다 생선지로 솔직히 정한 데는 없고요 저기 집 앞에 낙동강 따라가지고 걷다 보면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살짝 남자들의 로망 그런 거 있죠 그냥 무작정 걸어서 여행하기 그런 느낌으로 걸어볼 생각입니다 구방으로 새로운 텐트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좀 썼어요 이번에는 무려 45,000원을 썼습니다 우선 시원에 약하게 지켜보려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먹은 후 주로 생활이 잘 안와요 아디다스의 나이트 조거인가 48,000원 하더라고 신발도 안 샀습니다 여행걸로 원래 국토 대장정 여행을 준비하면서 했던 건데 맛있게 못했지만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삼락동원입니다 지도를 봤는데 일로 춥 가면은 경상도권 밀양 쪽으로 갈 수 있더라구요 카메라를 누가며 들어주고 있잖아요 제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백수친구 있는데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냥 카메라나 들려고 해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잘됐죠 뭐 짐도 하나 들어주고 개꿀 오랜만에 너무 많이 거니까 발이 아프네 한 1킬로 걸었나 지금 몇킬로 걸었지 꽉 끈을 해야돼 신발 끈을 걷다보니까 부산에 제가 모르는 이런 다양한 좋은 숲길들이 있네요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서 걸은지 지금 2시간 좀 넘었는데 밥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 냉장고.. 아니 렌즈 돌려야 되구나 에이 에이 부산광역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올겁니다 어서 갑시다 렛츠고 아 새소리 아 힐링 마른 하늘에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길은 죽인다 진짜 바보다 바보 여기 진짜 소지야 음 음 꽃 냄새 약간 풀냄새나네 진짜 감탄 나온다 진짜 와 오랜만에 정말 먹방 이런거 없는 정말 힐링 여행 유튜버 박투부입니다 진짜 와 내가 힐링 중이다 좋긴 한데 배도 좀 못 보고 김밥 하나 먹었는데 확실히 여전히 양산시가 시기 때문에 쉴 데가 많이 없네요 이거 잘하면 그냥 오늘 계속 감샘 진짜 고난인군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비싸보는데 안녕하세요 숙소가 되나요? 네 삼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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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텐트를 아무 데도 못 치나요? 잠을 좀 자게 놔야 되는데 요 위로 가면 그 뭐야 자전거로 삼십분 삼십분 이십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니까 넓은 우와 비주얼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이씨 개 맛있겠다 고깃국도 주네 여기 소고깃국 그녀 계란그라이까지 해가지고 진짜 단체비빔밥에는 고기는 없는데 와 고기는 없어도 되겠다 이런거 좀 냄새가 엄청 향긋하고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저기 막 낙치도 하고 저거 택시 찍으면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걷겠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밀양으로 가는 걸로 하고 남자들이 오니까 이렇게 좁네요 역시 여행을 혼자 가야 돼 지금 이렇게 저는 트위치 구독자님들과 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은 12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밖으로 나갈 움직일 데가 없어요 텐트에서 할 게 없어 이렇게 텐트에서 딱히 하는 것도 없고 둘이서 대충 그리고 제일 문제인 건 뭐냐면 다리가 아파요 내일 어떡하지 아 자야겠어 진짜 지금 같이 온 친구가 떠났습니다 새벽에 아우 정신이 없네 그냥 추워서 못 있겠다고 텐트에 어쨌든 전 좀 다 자고 내일 이제 다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치다가 텐트 볼대로 눈을 찍어가지고 눈이 핏줄이 터졌나봐요 아우 눈 아파지 깨빡대긴 한데 또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라 걸을 맛은 납니다 오늘은 좀만 더 걸어보겠습니다 목표는 미량인데 친구는 방금 통화했는데 제가 새벽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못자겠다고 텐트에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감기 걸렸대요 그리고 잠시나마 제 여행에 동행해준 친구에게 박수 보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야 너무 좋다 이제 미량까지 4키로 정도 남았습니다 저 말고 걷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자전거 없는 저는 뭡니다 사실 전 자전거 잘 못타요 오다가 또 한 분 만났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저 또 살고 저는 거스 이사가 됐는데 아아 이정도면 거의 박티브 술래길이죠 박티브 아는 사람 참게 뭐 그런거죠 그 미숫가루 하나랑요 네 저기 토스트 달콤한 맛으로 하나 주시겠어요? 아 토스트 양멋네 아 너무 맛있어 아버지 커피 밥 먹으니까 좀 힘이 나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7키로 구간만 끝내고 국밥 한 그릇 때리고 집에 갈랍니다 무작정 걷는거 좋은데 제가 준비가 많이 안됐나봐요 다리가 제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닙니다 누구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 쓰리같은 다리가 확실히 내 다리는 아닌거 같애 선크림을 샀는데 톤업이어가지고 얼굴이 허위지더라구요 1.5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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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정도는 보이네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걷고 하니까 힐링 많이 됩니다 진짜로 이래서 스페인 술래길 가는구나 안가봤는데 코로나가 정말 괜찮아지고 유럽도 안전해진다면 산테하고 술래길 한번 가봐야될거 같아요 미량의 돼지국밥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여기 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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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서 나오네요 여기는 이 그래도 도리도 다 맛있긴 한데 다이어트 중돼서 다이어트 중돼서 와 진짜 맛있다 사장님 죄송한데 공깃밥 하나 주시겠어요? 사이다 있나요 역시? 사이다 사이다도 하나 주시면 돼요 사이다 사이cze 그래서 양념지 껍질을 상관계를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매운 양념을 넣어주세요 물이achment 정리를 섞어주세요 양념지 껍질을 받아볼게요 양념지 껍질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여기가 삼랑진읍이고 밀양시까지는 못 갔고 밀양 내에 있는 읍 중의 하나입니다. 무작정한 것 치고는 조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욱식우신한다 어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로 20분 가는 걸 10시간만에 왔네요. 살 안 빠졌으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왔습니다. 살을 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키로 걸어서 1키로 빠졌으니까 400키로 걸리면 10키로 빠지겠네요. 400키로 도전해볼까?